치튜브 그러면은 누구 별장을 지어줄까? 미애한테 가봅시다 우리 최애의 별장을 지어주러 미애야! 오 귀여워 이거 줄게 미애 초콜릿 귀여워 오 맞아 나 취업했거든 지금 갈래? 오 진짜 쿨하다 맞아 맞아 약간 그런 거지 내복 사주잖아요 첫 월급 받으면 그런 느낌으로 초콜릿을 사다 준 거야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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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레 꾸레 얘 진짜 신났나봐 여기서 춤추고 있어 미야 내가 별장 지어줄게 나 다시 일하러 왔어요 우리 미에 별장 지어줄래요 일할래 퇴근을 못해 저희 애 데려왔어요 별장 만들기랑은 다른 일을 시킨다고? 아니 나 미야 별장 미야 아니 괜히 와가지고 알짱 댔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미안하면 지가 가든가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귀여워 고마워 먼저 알려줘라 그래 아직 사진이 없어가지고 방문하기 어머 안녕하세요 아 마음에 들었다니 기뻐요 아 이거 정원 얘도 꾸며주면 예쁘겠다 나중에 아 진짜 착하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 근데 진짜 좀 마음에 들어요 신뢰 여기 근데 진짜 좀 마음에 들어요 신뢰 우리 같이 찍을까요 우리 같이 찍을까요 같은 옷 입기 여기 앉는 거야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 둘 셋 야 모자 쓴 거 같다 전등 때문에 다 찍었어 어 다 찍었어 알겠어 잘 쉬어 그래 그래 응 만족하신대 응 만족하신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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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레 꼬레 이것만 해도 2000포키를 주네 나 약간 이제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내가 싫다 아유 초콜릿값 벌었네 어 나 조금만 더 일할게 아 계속 그런거지 좋아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미애한테 가봅시다 미애야 아 여깄다 우리 애기 아 여깄다 우리 애기 내일 다시 아 그래 좋아 좋아 En 어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어떤 느낌 위에 리사이틀 그래 그래 여기 할까 어때요 위에 좀 약간 좋은데 살았으면 좋겠어 좋아요 여기로 합니다 그래 맘에 들어 그래 그럼 일단 이 정도로만 꾸며주고 나중에 아이템을 좀 많이 가져와야겠다 완성했어 야 까먹었어 진짜로 그거 밖에다가 배치하고 이렇게 미안 미안 쏘리 완성했어 짜잔 어디 구경해보라고 아유 귀여워 와 구경한다 진짜 마음에 드나봐 예 그쵸? 진짜 솜사탕 같죠? 맘에 들어? 돌아갈게 어머! 청소한다! 다 죽어! 노티씨 과목한데 되게 일을 잘하는구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휴 육천부키 오늘 많이 벌었다 고마워 아 나 이제 진짜 퇴근하고 싶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편함 아 우와 이거 파라다이스 플래닝 스태프 사진이래 배치하기 우와 근데 나는 없네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이렇게 찍으면 같이 찍는거죠 그쵸? 자 하나 둘 셋 둘 셋 아직 정직원이 아니라서 없다고요? 너무하다 아무튼 이렇게 해피온 파라다이스 1일차는 마무리가 됐고요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봉종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유바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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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사안 오